네, 중앙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부산행을 보면서 심경씨가 너무 좀비 연기를 잘 아줘가지고 부럽더라구요. 저도 뭐 거의 뭐 이 세상에 있는 좀비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비 영화의 팬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보고 싶지만 네,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관절도 잘 꺾이고 네, 해봤거든요. 그 부산행에 나오시는 좀비 분들 관절 이렇게 막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해봤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잘 되더라구요. 그런 게 있으면 잘 꺾을 수 있으니까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차기작이 나오면 꼭 이중 배우님 테스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중앙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부산, 아니 서울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요, 화이팅! 네, 오늘 마지막 기자간담회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